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어제는 KBS 공영방송에서 약간 의우적인 기사가 나오더니 오늘은 드디어 조선비지에서 셀트리온 이수영 전무 인터뷰한 것을 내용을 실었네요. 한번 볼게요. K바이오 리더 이수영 셀트리온 전무 코로나 치료제 레케로나 효과 검증됐다. 과학은 과학으로 봐달라. 이렇게 타이틀 뽑았네요. 셀트리온 신약연구 본부장 인터뷰고요. 레케로나 접종 450명 가운데 중증진행 환자 단 한 명. 이건 어제 KBS 뉴스에서 나온 거죠. 코로나 중증 효율증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셀트리온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 한 적 없어. 이거는 지금 정쟁의 내상이라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좋은 말이 있는데 연내 칵테일 치료제 개발 결과 늦지 않을 것. 이 32번 항체 발견해서 칵테일 항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이거를 올해 안에 개발을 할 것 같아요. 레케로나 개발을 책임졌던 이수영 셀트리온 신약연구 본부장 전무는 그동안 레케로나에 쏟아진 논란에 대해 오해라며 부산의료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사명감을 갖고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케로나가 의료 현장에서 좀 더 많이 사용돼 사회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레케로나가 국내 사용을 허가받은 지 100일이 지났다. 애초 목표치보다는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 같다. 치료제 값이 비싸고 경증 환자에게만 쓰여서 별 의미가 없다는 말도 나온다. 레케로나는 코로나 치료제에 효과가 분명히 있다. 부산의료원 예를 들었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부산의료원에서 지금 중증을 진행한 환자가 450명 중에서 1명밖에 없다는데. 레케로나 허가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종식의 게임 체인저라는 말도 나왔다. 오히려 이후에 오해가 쌓였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나. 과학은 과학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셀트로나에서 뭐 레케로나가 게임 체인저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요. 경증 환자에게까지 치료제를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기는 하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치료를 하더라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는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폐 섬유화다. 한 번 섬유화된 폐는 다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폐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되지 않고 폐가 아파서 증상이 나오지 않고 그게 바로 열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계속 서 회장께서 강조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레케로나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고 투여 방법도 까다롭다고 들었다. 레케로나를 투여하려면 의사의 관리하에서 환자가 1시간 30분가량 정맥주사를 맞아야 한다. 현장에서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레케로나를 피아주사로 맞을 수 있도록 하고 증기 형태로 코아입을 통한 흡입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형변경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 개발을 시작하고 있는지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을 한 거 보니까 피아주사하고 흡입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해외 수출권 관련해서는 여러 나의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개발본부에 속한 내가 수출 상황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네요. 마지막으로 바이오심뮬러 항체는 면역항한 분야에 있는 의약군이다.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투자를 하고 있다. 주로 신약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많다. 여러 바이오 벤즈와 협업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곧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 김명지 기자 여러분 조금 당황스럽죠. 어제는 kbs 오늘은 조선비주 내일은 동아일보 어쨌든 우리 셀트런 주주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여론이 언론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더 좋아지겠죠. 수고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